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중땅에 덜 익었어요 중땅에 덜 익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! 해물찜 먹방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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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렛츠고! 드실까스 렛츠고! 렛츠고! 가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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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부드러워요 음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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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땡땡땡땡 너무 맛있어 오징어 중국당면 투척 덜 익은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먹겠다 흑흑 중불땅에 덜 익었어요 근데 맛있네 흑흑 응, 더 좋아서 오후 흑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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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계란 쾌쾌쾌쾌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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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먹방이 끝났습니다 오늘 중국당면을 못 먹은게 진짜 아쉬워요 조금 더 오래 삶았어야 했는데 잘못 삶았네요 아쉽습니다 그래도 양념이 되게 맛있어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